세종사이버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란대지 이종칠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전력공학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전력과목은 모든 자계층 지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척도가 되는 과목입니다. 내용상으로나 어떤 합격을 위해서나 최고의 전략과목이 바로 전력이 된다. 그것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전력과목을 강의하는 교수님들은 대부분이 전력만이 살 길이다라고 부르짖으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맞습니다. 전력공학이 정말 최고봉입니다. 내용으로 따지자면 여러분들이 배웠던 자기학이나 회로, 기기, 거기에 전설까지 모두 다 합쳐진 과목이 바로 전력과목이다. 그래서 만약에 접근법을 잘못 선택하시게 되면은 정말 밑도 끝도 없이 많은 내용을 건드리게 된다. 그렇게 해서는 원하는 점수를 얻으실 수가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는데 전력과목은 회로나 자기학 이런 과목들은 10개 이상 12개 정도면 완전 선방인데 전력과목은 12개 맞았다. 어, 그럼 거의 자격증 따기 힘들어진다. 1차에서도 크나큰 과오가 생기는 거고 2차를 생각해서도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전력과목은 2차 과목의, 2차 실기에 그대로 다 적용이 될 내용들이니까 내용 정리 잘 하셔야 되고 자기 거를 만들어 놓으셔야만 살아남을 수가 있다. 공부할 때는 1부터 10까지 쭉 내용이 있다 치자. 바로 여기 우리 요점 정리에 있는 공식들이죠. 1부터 10까지의 공식 모두를 한 방에 암기하겠다. 아우,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제발 제가 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예를 들어 1, 3, 5, 7, 9 요런 식으로 좀 더 중요한 거를 먼저 확실하게 잡아놓고 한 번에 10개가 입력이 될 일은 없으니까 능력껏 할 수 있는 만큼 그래서 절반 정도만 일단 처음에 배울 때 암기가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그 다음에 얻는 요런 식으로 하셔야 고통도 줄고 효율도 올라간다. 물론 여러분들은 지금 전력을 처음 접하는데 지금 이 특강을 듣고 있진 않으리라 믿습니다. 여긴 특강인 관계로 제가 자세한 내용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고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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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이 있고 이 중에서 이런 공식은 반드시 암기가 돼야 되고 그래서 이제 뒤에 문제에서는 이렇게 적용되니 반드시 답이라도 암기를 하셨다가 요놈을 꼭 잡아야 된다. 출제자들은 뭘 원한다. 요런 대답을 원한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원한다. 요런 거를 제가 전달을 해드릴 거야. 항문탐구하는 게 아니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그걸 위주로 암기하셔서 전력과목의 점수를 높은 고득점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전력이라는 과목은 두 가지로 나눠지면 돼요. 송배전과 발전 파트를 보시면 됩니다. 뭐 크게 나눠서 송전, 배전, 발전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그냥 두 가지로 나눠서 송배전이 한 18개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발전 파트가 한 두 문제 정도 나온다. 요즘은 또 신재생에너지라고 해서 한 문제가 지금 나올 것 같기도 한 이런 파트가 하나 새로 추가가 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나오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연구, 개발 활동을 하지는 알아달라는 걸 또 높아심에 말씀을 드릴게요. 전력공항 오늘 1장 전선로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고요. 전선로에서는 한 문제가 나올 때도 있고요. 또 혹시 이렇게 생략할 때도 있습니다. 전선로가 어려운 파트는 아니고요. 전기의 가장 전력 파트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파트이긴 하니까 잘 듣고 중요한 것쯤 암기하시고 넘어가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한번 내용으로 요천 정리입니다. 이미 알고 있고 들어봤다는 과정하에 우리는 공식 위주로만 정리를 해보겠다. 들어가 봅니다. 가공전선로 전선의 구비조건 항상 문제를 만드는 분들 출제위원들 입장에서는 요런 식으로 구비조건 몇 가지가 있다 요런 것들이 아주 출제하기에는 쉬운 그리고 왠지 좀 이렇게 감이 가는 요런 파트예요. 나중에 2차 주관식 주관식 필다평이라고 하죠. 필다평에서도 다음 전선의 구비조건 4가지 4가지를 써라 또는 5가지를 써라 요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필기에서는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4지선다거든. 말도 안 되는 게 들어가 있을 거야. 그걸 찾아내기만 하면 돼. 우리는 어떻게 외웠었습니까? 예 경기도의 비가분해 요렇게 암기했었지 그죠? 경기도의 비가분해. 맨날 경기도의 비가분해. 경기도의 비가분해 했다가는 그 내용의 안에 들어간 내용이 뭔지를 모를 수가 있어. 그러니까 가끔은 한번 전체를 다 읽어줘야 돼요. 특히 경기도 기억해놔야 돼요. 경기도. 경기도는 인구가 제일 많죠. 서울인구보다 더 많은 인구가 바로 경기도고요. 전국체전에서도 1위를 하는 팀이 경기도가 더 많습니다. 서울보다. 그래서 경기도는 굉장히 크다. 어 크다. 그래서 경기도는 무조건 큰 거를 따라가야 돼. 경제성이 있을 것. 기계적 강도가 클 것. 당연한 얘기지. 헷걸림만한 거가 바로 도전율이 큰 것. 도전율이 커야 돼요. 다른 말로는 허용전류가 커야 돼. 그래야 불이 안 날 거 아니야 그지? 전선이 녹아내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허용전류가 클 것까지가 큰 거로 잡아주셔야 되고 나머지는 작거나 있어야 되는 거야. 비중. 무게야. 무게가 많이 나가면 전선이 늘어지잖아 그지? 그래서 비중은 작아야 되고요. 휘어야지. 가요성. 휘는 거. 딱딱해. 휘었다가 부러져. 이러면 안 되잖아 그지? 가요성이 있어야 되고요. 부식이 안 돼야겠지. 부식성이 작을 것. 어 그리고 견뎌야죠 그죠? 내구성이 있을 것. 일단 경기도는 무조건 뭐다? 크다. 그것 좀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 제가 큰 걱정 안 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잡아내시라 보고. 자 이 파트는 별표 했다가 주변에 혼자 공부하는 놈이 있어요. 아니 우리 강의 안 듣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요거 중요하다고 체크해 주고 반드시 암기하라고 그러고 망가뜨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규격표기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런 게 있나 보다 그죠? 소선의 총수가 나와요. 소선의 총. 얘기하고 있어. 단선은 사용하지 않으니까 연선입니다. 그래서 소선의 총수 N을 얘기할 때가 있어. 1 플러스 3엔 N 플러스 1이 들어갑니다. 소선의 총수를 구해라 그러면 만약에 1층권이 나오면 하나만 따져봐 하나만. 1놈은 얼마가 나오겠어? 1놈은 2에 3에 7이 나오겠죠. 그죠? 요정도 요정도. 2가 나오면 뭐가 나오겠어? 19가 나오겠지. 그냥 외우라 그 얘기야. 3을 대입하면 얼마 들어가겠어? 37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소선의 총수는 7가닥, 19가닥, 37가닥이 나타나나 보다. 요정도 가볍게 가볍게 보시고. 연선의 지름 D는 2엔 플러스 1에 D. D는 이제 지름을 얘기합니다. 밑에 거, 단면적 필요 없습니다. 중공연선 필요 없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중공연선을 쓰지 않거든. 중공, 옛날 중앙인민공화국을 얘기하나요? 아니야 그 얘기가 아니라. 표피 효과가 좀 이따 배우겠지만 표피 효과는 전류가 사이드로 흐르게 되었거든. 표피 쪽으로. 가운데는 비어있어도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가운데를 비워놨다 해서 중공연선이라고 하는 거야. 하나만 기억하면 돼. 직경은, 직경은 크겠죠. 그래서 뭘 방지해? 제일 무서운 거. 아유 무서워 죽겠네. 코로나를 방지할 수 있어.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좀 몸이 두꺼우면 코로나가 방지되지 않을까. 직경을 크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살찐, 돼지는 아무 걱정이 없나 봐요. 코로나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살을 찌워라.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 유언비어 살 번째 됩니다. 네 번째, 이 놈이 중요합니다. ACSR선. 강심 알루미늄 연선이라고 하죠. 이게 우리가 바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시험에 출제될 일이 있는 거야. 이거 잡아, 이거. 이건 뭐예요? 바깥지름이 큽니다. 똑같은 얘기야. 몸이 이렇게 두꺼우면 코로나 방지가 된다고. 그 대신 가벼워요. 알루미늄이라서. 야구할 때 알루미늄 배트 쓰잖아. 그치? 쇠로 된 거로 쳐봐라. 그걸 휘두를 수 있겠어? 그렇죠. 그래서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이게 좀 가벼워요. 가벼우면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진동이 생길 수가 있어. 이때 중요한 게 댐퍼가 나옵니다. 댐퍼. 자동차에서 많이 쓰이고 우리 전기 쪽에서도 쓰입니다. 댐퍼는 진동 방지.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요. 여기저기서 이렇게 양념식으로 곧잘 튀어나옵니다. 그때마다 댐퍼 그러면 진동 방지 하고 잡아주시면 되는 거. 이것 좀 하나 기억하고. 표표가 나옵니다. 표표가. 이건 아까 말한 대로 어떤 도선에 어떤 도선이 있고요. 여기에 전류가 흐른다고 하면 이 가운데로 흐르는 게 아니야. 이 사이드로 흐르게 되는 거야. 사이드로. 물이 잠수함이 가라앉혀서 물이 막 쳐들어와. 복도로 막 물이 들어올 때 바닥으로 졸졸졸졸졸 들어올 수도 있지만 압력이 세면 물의 속도가 세면 이게 물을 타고 막 벽을 타고 막 이러면서 들어와요. 전류도 똑같습니다. 우리 주파수는 60Hz다 50Hz다 속도라고 보면 돼. 60kg냐 50kg냐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표표가 일단 좋은 놈이야 나쁜 놈이야. 나쁜 놈이죠. 전체로 골고루 흘러야 좋은 거야. 사이드로만 흐른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 열이 발생해서 열 방출이 누설이 많이 되는 거야. 에너지 누설이 되거든. 그래서 일단 안 좋은 놈인데 얘는 표표효과는 꼭 기억해. 다 비례관계라는 걸 기억해야 돼. 주파수가 됐던 도전율이 됐던 투자율이 됐던 비투자율이 됐던 뮤 얘기하는 겁니다. 바깥지름이 클수록 항상 모든 거에 비례관계라는 걸 하나 기억하시면 애매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항상 내용을 들을 때 그냥 그런가 보다. 선생님 얘기에 기그리고 어 알았습니다. 이따 문제에서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결론은 문제입니다. 물론 지금 특강에서 많은 문제를 다룰 수는 없어요. 시간 관계에서. 그러나 가장 시험에 잘 나오고 꼭 알아야 되는 걸 넣어놨기 때문에 일단 문제 있는 내용들과 답은 반드시 자기 거로 잡아놓고 계셔야 돼. 알았죠? 다음 전선의 경제적 굵기를 선정하는 거. 이 사람이 총만 맞는 줄 알았더니 어떤 전선의 경제적 굵기까지 연구하고 있었네. 누구? 켈빈. 소총만 만들 줄 알았어요. 그죠? 켈빈이 나왔습니다. 아 그건 켈빈의 법칙이구나. 전선의 굵기. 결정하는 3회소가 있어요. 전선 막 이동시키고 나면 어떻게 돼. 배가 고파요. 그죠? 무거운 걸 날랐으니까. 허기죠. 어 뭐라고? 허 기 저. 전 아니에요. 그럼 이 새끼야 어떻게 암기하니? 그냥 허기저 그러면 되지. 허용전류 기계적 강도 전학 강화.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허용전류가 됩니다. 허용전류가 전선의 굵기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된다. 나중에 또 저한테 이 차를 또 배우시게 될 거고 이 차 실기에서 제가 또 많은 얘기를 또 해드릴게. 지금은 뭐 이 정도만 알면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어 요거 계산 문제 하나 나올 만한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전선의 2도. 일단 얘는 뭐에 쓰이는 건데? 이게 중요합니다. 전선의 2도는 지지물의 높이를 결정합니다. 철탑. 전보선 때 이거 얘기하는 거야. 전선의 2도는 지지물의 높이를 결정한다. 아주 중요해서 두 번 얘기하고 있는데 너는 지금 내 얘기 안 듣고 있는 것 같아. 날 봐 날 내 얘기를 들어. 책 보지 말고. 밑줄 못 꺼서 떨어진 놈 없어. 몰라서 떨어지지 몰라서. 떨어지는 사람들의 공통사항이 뭔지 아세요? 책이 더러워요. 아 별의별 메모고 누가 보면 뭐 기술사 공부하는 줄 알아. 머리엔 하나도 없는데. 왜? 듣지는 않았으니. 그냥 앉아서 그냥 무작위로. 문과 공부랑은 좀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밑줄 긋고 거기다 뭐 토시다 이거. 이런 문과 계열의 공부하고는 달라. 거기서는 우리가 보통 쓰는 단어들 대부분이. 법적인 용어 빼고는 웬만하면 알아 듣는 거야. 그죠? 근데 지금 우리 공학은 우리가 사용하는 평상시 사용하는 단어들이 아니라는 얘기야. 일단 선생 얘기를 좀 들어야 되는데 우린 그걸 안 해요. 그리고 듣고 나면 하나도 모르겠대요. 뭔지 맨날 헷갈려요. 그런다고. 그것도 물론 반복하면 되긴 하지만 좀 더 빨리 효율적으로 내 거로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들어. 선생 얘기를 들어. 지지물의 높이를 결정하는 것은 다음 중 무엇이냐. 2도. 디프 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D는 어떻게 구할 거냐. 디프. 왠지 발음도 멋있잖아. 그지? 디프. 우리 프로야구 선수 디프가 있어요. 시애틀에 뛰고 있는 우리 디프. 내가 하는 말 대부분은 그냥 뻥이라고 그랬어. 이 디프라는 애는 월드 시리즈 2연패를 하기 위해서 T를 입고 있는 T 있잖아. 팔을 걷어붙여요. 팔을 걷어붙여. T에 팔을 걷어붙여서 월드 시리즈 2연패를 위해서 우리 디프는 열심히 운동한다. 어 디프. 팔티분의 월드 시리즈 2연패. 그렇게 좀 외워주시고. 여기서 W는 뭐가 되는 거야. 합성 하중이 되는 거지. S는 뭐가 되는 거야. 경관이 되는 거야. 경관. T는 뭐라 그래서 수평 장력이 되는 겁니다. 수평 장력은 또 어떻게 구하는 거야. 맨 밑에. 수인 안. 수 인 안. 중요합니다. 절대로 수평 장력을 그냥 안 줘. 네가 구해내야 돼. 뭘 준다는 얘기야. 인 장 하중과 안전율을 줄 거야. 그럼 수평 장력은 이 수 인 안 하고 외우시고 안전율 분의 인 장 하중. 인 장 하중은 좀 수가 클 거야. 그치. 안전율은 좀 작겠지. 수가 뭐 2. 2.5. 3. 뭐 이런 식이겠지. 그러니까 작은 거에서 큰 걸 나눠주는 거는 그다지 그렇게 어렵지 않아. 지금 이 공식을 외우려니까 너무 외울 게 너무 많아. 아니야. 걱정하지 마. 이따 문제 풀고 나서 걱정해. 문제에서는 별 상관없이 아 당연하구나 하고 알게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전선의 실제 길이도 또 알아야 됩니다. 경관에다가 사메스야. 우리 철탑 찍고 이거 진짜 사메스죠. 진짜 노동입니다. 일당이 그거는 몇십만 원 해요. 어떤 놈은 뭣 모르고 야 무슨 그게 일당이 뭐 이렇게 세 막 이러는데 활선 작업할 수도 있는 거야. 목숨 걸고 일하는 거야. 몇십만 원 준다고 누가 하겠어. 근데 그게 돈 많이 받는다고 그냥 배가 아파갖고 나쁜 녀석들 그죠. 정기가 뭔지 모르고 투투나잉까지도 필요없어요. 220V를 겨다리하게 다 그냥 짖어줘야 돼요. 정기가 얼마나 힘든데. 그래서 경관에다가 사메스 분에 8D의 제곱이 됩니다. 8D. D가 뭐였지? 2도 디프. 우리 디프. 시애틀 야구선수 디프. 그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만큼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 얘는 어느 거에 체크 좀 하자. 그래서 얘가 전체 경관에 10% 이하가 돼야 돼요. 10% 이하. 그 정도도 상식선이야. 우리는 상식선.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전선의 평균 높이가 나옵니다. 지지물의 높이를 얘기하는 거고요. 지지물의 높이로부터 마이너스 3분의 2D. 이것도 하나 암기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제일 중요한 공식은 디프각 공식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선의 실제 구리를 구하라 그러면 경관에다가 10% 정도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 전선의 평균 높이는 지지물의 높이로부터 지지물의 높이로부터 마이너스 3분의 2D가 들어가는 거. 수인안 수평장력 수평장력 공식 어 이거는 뭐 많이 쓰이게 될 건데 꼭 암기 안 해도 된다고 그랬어. 걱정하지 마. 저절로 암기가 될 테니까. 알았죠? 네. 그런 얘기도 한번 살펴보고 하중이 나옵니다. 하중에는 세 종류가 있다고 보면 돼. 자체하중 그러니까 전선 자중이라고 하면 되겠지. 뭐 W0라고 할까? 빙설하중 뭐라고 할까? W, 스노우 WS라고 놓을게. 뭐 W1, W2, W3 이렇게 놔도 상관은 없고요. 그냥 여기는 W0라고 했고 여기는 WS, 스노우 빙설하중 외우고 싶으면 외워. 파워 017 요즘 학생들은 뭔지 모를 거야. 제가 처음 핸드폰 샀을 때 핸드폰이 파워 027이었는데 여러분 모르니까 설명 안 할게 필요도 없고요. 풍압화증후 윈드, 윈드 그래서 WW라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럽니다. 아 그런가 보다. 이런 게 있나 보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니까 합성하중을 구할 때 고온계가 있고 저온계가 있어. 고온계라고 한다면 얘가 풍압화증 WW라고 하면 자체하중이 있겠지. W0가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작용하는 게 바로 합성하중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누가 나타나? 피타고라스가 나타나겠지. 그래서 하중을 구해라 라고 한다면 윈드 밑변의 제곱 플러스 높이의 제곱 이런 식으로 구한다는 이런 식이야. 이런 식 요번에는 요번에는 저온계 어우 눈이 내리네요. 스노우 스노우 그러면 전선이 있고요. 여기에 뭐가 있는 거야? 자체하중이 있는 거야. 거기에 또 뭐가 들어간 거야? 스노우 작용한다고 그랬어. 대각선 요놈과 요놈의 합의 제곱 플러스 요놈의 제곱의 롯 롯 하고 지어준 것이다. 음 어렵지 않고요. 뭐 공식 자체가 나오면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줄 수 있게끔 문제가 주어지니까 뭐 구아낼 수도 없어요. 걱정하지요. 일단 들을 땐 가만히 들어라. 니가 혼자 뭐 어우 어렵네 싶네. 이럴 필요 없어. 걱정하지 말고 어려운 수식이 적혀 있어. 그런 거는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그거를 집어넣고 풀어라. 전력은 그런 거 없습니다. 절대로 옵셋 나옵니다. 옵셋 옵셋 전선 도약에 의한 전선이 이제 이렇게 일자로 같이 놓으면 퉁퉁퉁 하다 보면은 철파닥 하고 붙을 수 있잖아. 혼촉이 일어날 수 있잖아. 단락이 일어날 수 있잖아.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옵셋 약간 거리를 두는 건 댐퍼나 암어로드라는 것도 있어. 이건 뭐야. 댐퍼그럼 아까 나왔잖아. 그지? 암어로드 같은 거고요. 진동 방지 혼촉 방지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혼촉은 옵셋 댐퍼나 암어로드는 진동 방지 그 정도 시험에 나오는 얘기들이니까 그냥 거져먹어라 하고 줄 때는 얼른 거져먹어야 돼요. 시간 끌면 안 돼. 마음 바뀌기 전에 얼른 먹어야 돼. 이런 얘기도 있고요. 애자가 나옵니다. 우리 애자 애자를 사용한 한국엔 누가 있어? 소시 미국엔 누가 있어? 아크 아튼 좀 이따 얘기하자. 일단 애자를 보면 목적이 중요합니다. 목적. 먼저 전선을 지지해야 될 거 아니야. 지지해 주고요. 전선과 지지물 간의 저렴 간격을 유지해 줘야 돼. 하나 기억하자면 1호사는 얼마다? 900ml다. 그 정도 안 해오지면 간두고 안 해오지면 간두고 1호사 900 구비조건이라고 한다면 기절합니다. 그죠? 당연한 얘기들만 나올 테니까 암기하려고 하지만 애자가 기계적 강도 얼마나 단단해. 그죠? 이거 자기로 만든 거야. 열에 또는 충격에 다 강요해야 되거든. 그래서 기계적 강도가 당연히 커야 되고요. 또 뭐가 있어요? 절연 내력이 크고 절연 저항이 커야 됩니다. 내 몸에 절유가 흐르면 안 돼. 나는 저항이 커가지고 나한테 절대 못 오게 해야 돼. 전선으로 가게 하면 안 된다니까 이렇게 철탑이 있다. 철탑이 이렇게 있어. 땅바닥이라고 하자. 그럼 여기에 이렇게 애자가 달려있는 거야. 여기다 바로 전선을 했다가는 큰일이 벌어지지. 큰일이. 그래서 여기 애자가 이렇게 삐딱하게 가냐. 일자야. 일자야.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있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라고 치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선을 전선을 연결하는 거야. 그래서 지지물과 전선 간에 이격을 좀 둬야 돼. 절연 간격 때문에 그런 거야. 전선도 꽉 붙잡고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절연 내력도 커야 되고 절연 저항도 커야 돼요. 기절절 얘네들은 커야 되는 거 기억하고 다음엔 뭐가 있어. 네. 누설 전류는 작아야 돼. 빠져나가면 안 돼. 여기서 딱 끝나버려야 돼. 정전 용량이라는 건 전기를 담아두는 거 아니야. 그럼 큰일 나지. 전기 담아두면 안 돼. 온도 급변에 습기에 강해. 습기를 흡수할 것. 이러면 안 돼요. 애자는 습기랑 안 친해야 돼. 무조건 쟤는 버려야 돼. 습기에 강해야 됩니다. 자주 나오잖아. 그죠? 이런 거 좋아한다 그랬잖아. 구비 조건. 엄청 좋아해요. 나중에 2차 실기에서도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생각하면서 한번 외워주시기 바라고. 1차는 걱정하지 마. 말도 안 되는 게 좋게 있을 거야. 그거 그냥 찾아내기만 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다음 페이지 때문에 그려놨는데 안 값네요. 또 그리면 되지. 삐딱하게 그래서 마음에 안 들었어. 애자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핀애자를 꼭 신경 써야 돼. 핀애자. 핀. 핀 그럼 뭐가 나와야 돼. 갓 모양이야. 갓. 갓. 핀이 뭐야. 갓. 이거 하나 잡아놔야 됩니다. 이거 꼭 세팅해야 돼. 핀은 뭐다. 갓. 나오면 바로 핀. 알았죠? 현수. 현수. 우리 두산베어즈에 있다가 또 이렇게 돌다가 다시 메이저레구 잠깐 갔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LG 트윈스에 입단을 했죠. 머리 이따 많았습니다. 제가 약을 좋아해서 예전에 두산에 있을 땐 굉장히 싫어했는데 LG에 들어오니까 김현수 아니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그치? 여태껏 머리는 이따 많았는데 우리 김현수 발 사이즈가 나보다 작아. 250밖에 안 돼. 어떻게 서있나 궁금해. 내가 하는 말 대부분은 뻥이야. 진짜 어디 가서 어떤 김현수 발이 작 때문에 이러지 개망신당해. 에? 250이야. 250. 어우 발 엄청 잤네요. 현수 발은 얼마? 250 정도 기억을 해주시고 절연 내력 시험이 있어요. 견디나 안견디나 확인해봐야 돼. 그래서 건조 섬낙이 제일 중요한 얘기고요. 80kV입니다. 또 하나 제일 센 거 하나만 기억하지 나머지 생각하지 마. 그냥 주수가 있다 충격이 있다 정도만 보고 안 봐도 돼. 건조 잡아. 건조. 그 다음에 제일 센 게 뭐야? 140kV에서도 견디는 유증 파괴전압이라는 게 있어. 제일 센 거 유증 파괴 그 정도 입니다. 알고 있으리라 믿겠습니다. 다음 애자 개수 우리 철탑이 있으면 또 그리면 또 그려도 되겠네요. 자 철탑이 있어. 철탑이 있고 여기에 이제 애자가 이렇게 있다 치자 10개만 그릴게 10개만 여러분들 차 타고 가시다가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여기에 이렇게 전선이 이제 매달려 있는 거야. 여러분들 어디 가다가 철탑이 있으면 오 저거 투투나인이네 오 저거 66인가 본데 오 저거 154네 3,4호야 7,6호야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어 남들은 쓰러지겠죠. 우리는 이거 개수만 봐도 알아. 그걸 얘기하는 거야. 외우기 쉬운 방법은 투투나인 투투나인의 경우에는 소수점 유일하게 소수점이 있잖아. 그치? 얘를 2.5로 보라고 2.5 2.5 그리고 무조건 두 배씩 땡겨주면 돼요. 투투나인 다음에 뭐다? 66 그럼 66일 때는 얼마겠어? 5개가 되겠지. 에? 154일 때 2배 2배 몇 개? 10개가 되겠지. 3,4호는 몇 개? 20개가 되겠지. 76음은 몇 개? 40개가 되는 거야. 아 외우기 되게 쉽네요. 괜히 고민했네요. 저 전체를 다 외울려니까 머리가 아프지 이 새끼야 이 새끼야 그래서 10개가 이렇게 매달려 있다. 그러면 뭐야 이건? 아 154네요. 5개가 매달려 있다. 아 66이네요. 아 2,3개인데 몇 개 없어? 그러면 뭐야? 투투나인 아 옆에 사람한테 설명해주면 쓰러집니다. 고주만 알아 두시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애자련 한 묶음 애자련입니다. 전압분담을 보자. 전압분담 세대가 되는 건 당연히 전선에서 제일 가까운 요 놈 이놈이 제일 부담이 크겠지. 안 그렇겠어? 제일 전압분담이 클 거야. 오 그 센 전선을 지금 내가 다 붙들고 있는 거야. 얘가 제일 앞에 선봉장이야. 이건 최대 잘 안 물어보겠죠? 채소를 물어봅니다. 채소 채소는 철탑으로부터 세 번째 세 번째 전선로부터 얼마 여덟 번째에 존재하는 게 채소가 돼. 요걸 물어볼 거야. 개수로 물어볼 수도 있고요. 몇 번째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또는 철탑으로부터 3분의 1 지점 전선으로부터 3분의 2 지점이 채소가 된다 라고도 보기에 주어질 수 있어.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아주 어려운 얘기 아니야? 그래서 애자련 전압분담에 관한 최대와 최소 조건까지 가볍게 봤습니다. 다음으로 가서 애자의 종류가 나옵니다. 애자 종류 애자 종류는 애자 종류 쭉 나왔고 애자련 보호하는 거 아까 애자 우리 사랑하는 애자를 사랑하는 남자 우리 소시 있다 그랬잖아. 그렇지? 형제가 좋아해? 미국도 형제가 좋아하네. 소각이가 있고요. 소환이 있어요. 각은 이제 뿔이라는 얘기야. 뿔각자 써서 미국에는 아킹온이 있고요. 아킹닝이 있어요. 아 아씨와 소시들이 애자를 그렇게 사랑하는구나. 뭐 그런가 보다. 애자를 보호하는 거는 아킹온 아킹닝 또는 소각 소환 이상하게 요즘은 문화사대주의에 빠져갖고 외국어 나오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물론 소환 소각도 물론 일본에서 만든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한자로 뭐 어느거나 다 그렇긴 하지만 어차피 쓸 거면 난 영어 쓸래요. 뭐 그것도 상관없어요. 근데 영어로 많이 내니까 아킹온 아킹닝 정도 잡아주시고 애자련 효율이라는 게 연능률이라고 합니다. 애자련의 효율이라고 하는데 효율은 한 놈 이렇게 여러 개 달려있다 그랬잖아. 그 중에 하나 하나 값에다가 개수 전체 몇 개냐 어 1호 3호는 10개라고 그랬잖아. 어 그래서 분해 애자련 전체의 에 건조 섬낙 전압 그냥 섬낙 전압이라고 해도 되고요. 주어질 거니까 그래서 고로케 해서 구하는 것도 하나 생각해 보시고 일단 문제에서 보면 되겠지. 그죠? 지질물 아 지질물 철탐 얘기하는 거야 철탐 철탐의 종류는 뭐가 있느냐 남들이 나를 뭐라고 불러 아 우리 뭐 교수님 이런 거 아주 제일 싫어합니다. 우리 밖에서 만나면 아 형님 노란대지 형님 이렇게 불러야 내가 이뻐하고 책이라도 하나 저어주고 이러지 에 뭐 교수님 뭐 이러면 아주 막 손발 오그라들어요. 남들이 날 뭐라고 불러 어 이 형 하고 부르면 아 이뻐합니다. 이 형 우린 정진이니까 나는 누구를 뭘 좋아해 내장탕을 제일 좋아합니다. 아 맛있습니다. 얼큰하게 술을 자주 먹으니까 술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살쪘겠지 내장탕 국물까지 쭉쭉 말아먹으니 그 살이 어디로 가겠어 다 내 몸에 붙어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우리 이 형 내가 좋아하는 음식 뭐가 있어 내장탕 기억하시면서 내장형 이영 이영 이종칠 이영 하고 꼭 기억해 주시고 나머지는 뭐 D형이 또 있다 억류지지형 1위형 뭐 이런 게 있는데 한번 읽어나 보시고 지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선 지선 어떤 뭐 이렇게 전보선 때가 있다 라고 치자 그러면 여기 땅이 될 거고요 여기가 전선로가 전선이 이렇게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전선이 이어져 있는데 이거의 같은 힘으로 이쪽에 있다 그걸 뭐라 그래 수평장력 수평장력이 있고요 그럼 이게 넘어갈 거 아니야 이쪽으로 전선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지? 그래서 이리로 여기서 이렇게 묶어줘요 땅에다 묻어야 돼 묶어서 우리 전보선 때 보면 이렇게 지선이 묶여져 있잖아 그치? 그 얘기하나봐 각도는 여기야 세타는 여기가 아니고 여기입니다 여기 바깥에 그래서 요게 뭐가 되는 거야 수평장력 요건 뭐가 되는 거야 지선장력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뭘 구하래 지선장력을 구하라 그러면 코사인 세타 분의 T 해서 구하시면 된다는 사실 대부분 지선장력을 물어볼 때는요 주어진 수평장력에 그 다음에 코사인이 거의 60도예요 60도 그래서 그 수평장력에다가 2분의 1이니까 올라가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다 곱하기 2하면 대부분 그게 지선장력이 됩니다 수평장력의 2배 된다 대부분이 그렇게 되는 걸 어떻게 그렇게 정도 알고 계시면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지선도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는 뭐야 가공전선도가 아니라 지중전선도야 부자 동네 가면 어디 철탑이 있어 어디 전보선 때가 있어 어 우리 동네는 전보선 때 있던데요 아이 잘 봐봐 그거 아니야 그거 통신선이야 통신선 전력선 아니야 우린 다 어디로 돼 있어 지중전선 어 우리는 철탑도 있는데요 가난한 동네죠 철탑이 있으면 일단 땅값이 무진장 싸다 헐값이다 왜 철탑이 지어질 정도면 발달이 안 됐다는 얘기야 어이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철탑 옆에 사는데 시집가지만 우리 딸들한테 꼭 얘기하죠 걔네 어디 사는지 걔네 집 두꺼비 좀 열어서 어 유전차단기가 몇 개나 달려있는지 확인하고 시집가자 이런 아빠입니다 예 지사한 아빠 케이블 먼저 배울게요 케이블 요거 세 개 좀 기억해 주셔야 돼 저항선 나오면 도체로부터 발생하는 거고요 유전체손은 절연물 때문에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주파수에 비례하고요 어 전압의 제곱의 비례 관계야 연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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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외장 외장 전자유도작용 또는 맴돌이 전류손 때문에 연피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케이블의 매설방법 뭐 직매식 관로식 암거식 우리한테 중요한 우린 토목학과가 아니잖아 그치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요거 잘 나와 고장점 검출방법이 아닌 것은 고장점 접지 검출방법은 뭐 기억하면 돼 뭐래 머레이루프퍼 휘스톤브리지 휘 하고 그러니까 뭐래 이게 바로 고장점 검출방법이고요 매거에 넘어가면 안 돼 이건 절연저항 측정하는 거야 매거 우린 매가라고 읽자 매거 그럼 뭐라고 절연저항 그것 좀 꼭 하나 자주 요기저기 또 이렇게 껴들어가서 양념으로 쓰여지는 놈이 저 매거입니다 아 그냥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워 먹으면 다음주에 틀린 거하고 이렇게 아닌 거 물어볼 거야 매거 그러면 절연저항 알았죠 오게 얘기고요 또 송전방식에는요 직류로 보낼 수도 있고요 교류로 보낼 수도 있어 그 차이를 좀 알고 계셔야 돼 직류의 단점은 뭐지 에드슨이 만든 직류는 변압이 불가능해 불가능한 건 아니죠 실제로 실제로는 까다롭다 돈이 많이 된다 이런 얘기지 근데 우리는 단순하게 가야 돼 안 된다 생각하자 안 된다 변압이 불가능한 게 단점이고요 나머지는 좋은 게 더 많아 그래서 일단 직류에는 절연계급을 낮출 수가 있어요 직류이기 때문에 사람이 감전돼서 다치거나 이런 확률이 더 적어 송전효율 좋아요 잘 들어 비동기 연계가 가능합니다 직류는 같이 동기가 되어 있지 않아도 연계해서 같이 쓸 수가 있다 그 얘기야 뭐 전압가가 없어 그러나 어 이거를 다시 교류로 바꾸고 이러다 보면 고조파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고조파 억제 대책이 필요합니다 고조파 억제 대책이 필요하다 교류는 장점이라면 회전자계 어 교류 자체가 회전자계잖아 그치 회전자계를 쉽게 얻을 수 있다 그 다음에 고압 대전류 차단이 용이하다 어느 순간 끊어버리기가 편해요 승합 강합이 쉽다 용량을 크게 보낼 수가 있다 그 얘기 예 이따 문제에서 하나 더 살펴볼게요 그런 얘기도 있고요 자 문제로 들어가서 이제 문제에서 내 거로 잡으면 되는 거야 가공전선에 사용되는 전선의 구비조건으로 틀린 걸 물어봤어 틀린 거 맞는 거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되고 또는 다비지로 봐도 되고 이건 한글이고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서 오답도 굳이 지우지 않아도 되는 쉬운 문제들은 한번 읽어보는 그런 거로 따져주세요 전선의 구비조건이 아닌 거라고 물어봤어 허용전류는 어떻게 얘기했어 허용전류는 아 뭐라 그래서 도전일이 높다 그랬잖아 허용전류가 높아야지 허용전류가 적으면 못 견뎌 그러니까 막 옷이 타들어가지 그러면 피복이 타니까 어우 단선 단락의 사고가 원인이 되는 거야 허용전류는 커야 한다는 거 밑에 자세하게 해설해 놨으니까 크게 읽어 소리 내서 읽어 복습할 때는 제발 눈으로 끄딱끄딱 거리지 말고 크게 한번 읽어줘 알았지 경기도의 비가 보네 기억하시면서 두 번째 강심 알루미늄 연선이 나왔어요 이거는 동일한 전기정을 갖고 있는 경동 연선에 비하여 어떻게 되느냐 밑에 비교수치 자세하게 풀이 해놨습니다 뭐야 바깥지름은 크죠 근데 아까 알루미늄이라 어떻다 그랬어 무게는 가볍다고 했잖아 무게는 가볍다 그래서 댐퍼 달아주잖아 진동 방지 가벼우니까 살랑살랑 그럴까봐 답은 2번이었구요 세 번째 질문 표피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든 거에 비리한다 라고 했잖아 비리한다 표피효과는 주파수에 비리합니다 주파수는 속도라 그랬어 그렇게 해석하면 편하다 그랬어 나머지 모든 거에 비리하다 아 그것 좀 기억해 주시면 되구요 네 번째 송배전설로의 전선 굵기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가 아닌 거 아닌 거래 허기죠 아니면 답이겠지 허기저에 해당하지 않는 거 부하의 종류 뭐야 이거 그죠 요소가 아닌 거 1,2,3번 맞는 얘기가 틀린 건 4번 답은 4번이 됩니다 5번 보겠습니다 가공 송전설로를 가산할 때에는 하중 조건과 온도 조건을 고려하여 적당한 2도 2도 나왔어 2도 2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아유 감사합니다 그냥 바로 끝나버렸네 2도의 대소는 지지물의 높이를 자유한다 아까부터 계속 강조했던 내용이야 지지물의 높이를 자유하는 거야 결정하는 거야 1번 나머지 것도 한번 읽어놓은 보셔 요거 요거 해설 부분을 읽어란 얘기야 에이 보기 틀린 보기는 읽지마 다음 중 맞는 것은 하고 물어볼 때는 틀린 건 굳이 읽지마 해설이 있으면 해설은 읽어도 되는데 근데 틀린 걸 물어봤어 틀린 건 물어볼 때는 답은 알아야 되지만 나머지 맞는 거 아냐 그지 그런 거는 여유되면 읽어주고 어우 여유가 없어놔 지금 그러면 그냥 바로 답만 보고 왜 틀렸는지만 알고 넘어가야 돼 내 얘기 지금 듣고 있는 거야 내 얘기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알고 있는 거야 에 그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6번 보겠습니다 공식 자체 팔을 걷어붙이려니까 T T를 걷어붙여야 월드시리즈 2연피 한다고 그랬잖아 누가 우리 야구선수 디프가 어 그래서 팔을 걷어붙이는 거 1번 그렇고요 다음 7번 가공전선에서 전선의 단위 길이당 중량과 경관이 일정할 때 2도는 2도는 어떻게 되는가 라고 물어봤어요 뭐야 어떻게 되겠어 전선의 장력에 비례하겠지 공식 봐봐 팔티분의 월드시리즈 2연패라고 했잖아 그러면 장력 수평장력이 되겠죠 수평장력하고는 어떤 관계가 되겠어 D하고는 반비례 관계가 되겠지 여기 있네요 반비례 맞는 얘기 1번 감사합니다 하고 넘어가면 돼 경관의 2승에 비례한 거였고요 틀린 건 읽지 마라고 맞는 거 물어볼 때는 오답은 보지 마 정답만 보는 거야 풀이는 봐도 되고요 그런 얘기고 여덟 번째 이야기 주어졌어 뭐가 주어졌냐 경관 주어졌고요 S 무게 주어졌습니다 W 인장하중 나와있고요 안전률 나와있어요 아까부터 내가 얘기해서 뭘 얘기해서 수평 하중 수평 따질 때 뭘 갖고 한다 그랬어 인장하중과 안전률이 주어진다 그랬잖아 그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어차피 이 두 개 갖고 만들어지는 거는 뻔할 뻔 짜고요 작은 것뿐에 큰 거겠지 그치 그래서 8T분에 월드시리즈 2연표에서 T만 T만 여러분들이 2.2분에 550 하고 넣을 수 있으면 되는 거야 단위는 맞춰져 있으니까 여기서는 손별 것도 없고요 답은 그래서 1매다 요거 8번 별표 하나 해놓고 요 문제로 나머지 거 공식이든 뭐든 다 끝낼 수가 있어 다 들어와 있으니까 요거 8번 별표 해놓고 요거 꼭 잡아요 공식도 잡고 내용도 잡고 계산 문제도 해결하고 아주 여러가지로 좋은 문제 8번이 됩니다 똑같은 얘기 뭐 8번을 별표하기 싫으면 9번에다 해도 상관은 없어요 역시 마찬가지야 뭐가 주어졌어 인장하중하고 안전률이 주어졌잖아 그래서 T값을 그냥 주지 않는다고 그러면 작은 것뿐에 큰 거 해갖고 인장하중을 안전률으로 나눠만 주면 되는 거야 W 자체 무게 무게 합성이야 합성 어차피 그 밖에 안주어졌으니까 그죠 그래서 2kg에다가 거기다가 경관 S는 얼마 줘서 200 에 제곱 깜빡하고 제곱을 뺐어 이러지 말고 그러면 답도 안 나와요 그래서 답은 4m 2도가 4m 하고 나오더라 그 얘기야 2도는 쉽게 얘기해서요 경관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전선을 이렇게 빵빵하게 일자로 이렇게 묶으면 좋겠지만 말이 돼 안 되지 겨울이 여름이 왔다 겨울이 되고 겨울이 됐다 여름이 되면 이거 끊어져 버려요 어느정도 여유있게 좀 느슨하게 물론 이게 아까 이 경관에 10% 미만이어야 된다 그랬어 이렇게 느리고 이러진 않아 반포대기 옆에 강북과 강남을 이어주는 철탑이 있던데요 그거는 굉장히 이거 이렇게 많이 이렇게 떨어져 있던데 다리를 지지물 간의 거리가 워낙 멀기 때문에 좀 많이 쉬었지 그거다 잡고 빗대지 말고 여튼간에 경관에 비해서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디프가 몇 메타 늘어졌냐 그런 얘기야 몇 메타 4메타 늘어져있다는 얘기로 보시면 됩니다 이 전선의 실제 길이는 이 경관에 경관거리의 10% 미만이 합성이 될 뿐이야 그 정도 잡아주시면 되는 거 역시 공식까지고 또 복습이 되는 문제 자체가 좋은 문제입니다 10번 어 이거를 뭐 정석으로 풀면 뭐 화려합니다 멋지게 설명 들어가 바보냐 이걸 그렇게 풀게 이게 뭐냐면 A B C에 지지물이 있는 거야 근데 B에 있던 지지물에서 얘가 뚝 떨어졌다 그 얘기하는 거야 뚝 떨어졌대 원래의 디프 디프값이 있었어 그럴 때 이 디프값은 얘네들의 몇 배가 되리냐 그 얘기야 여기 있던 게 이렇게 내려왔으면 이것들의 두 배가 되는 거지 뭐가 되겠어 다른 데 거리도 똑같다니까 당연하네 내려오니까 똑같네 이놈이놈의 합이겠지 뭐 그죠 모르겠으면 끈 하나 가져다가 끈 하나 가져다가 한번 이렇게 가운데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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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 재봐 길이 재봐 이것들의 합성과 같다 한 놈의 두 배가 된다 그 얘기하는 거야 12m가 주어졌으면 몇 메다 24cm 센티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별거 아니네요 이거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그런 걸 기도하라고 기도는 아무 때나 하지마 이런 걸 기도해 이게 10번이었고요 11번 보겠습니다 가공전선도에서 2도 디프값을 전선의 실제 길이는 S라고 났네요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얼마 차이 난다고 그랬어 3S라고 그랬잖아 10% 3S분의 8D의 제곱 3S분의 자꾸 외쳐 나머지는 다 화이트로 지우고 수정트에프로 지우고 볼 필요 없잖아 3S분의 8D의 제곱 어떤 놈이 나와 어 8분의 뭐 있었는데 8S 아니에요 이런 놈이 꼭 있어요 꼭 있어 3S 3S 싼 거 장난하지만 3D 아니에요 이러면 되게 헷갈려져 얘만 보고 자꾸 외쳐주세요 3S분의 8D의 제곱 네 요거 좀 꼭 좀 잡아주시고 밑에 풀이도 좋은 해설이니까 봐주시고 12번 보겠습니다 전선의 지지점 간의 높이가 15m입니다 지지점 15m 주어졌네 2도가 2.7m 주어져있고요 경간이 300m입니다 이 전선의 지표상으로부터의 평균 높이 스몰 h를 물어보고요 지지물의 높이가 h고 몇 m에 15m 아 이게 라지 h야 마이너스 3분의 2 디프값 어 선생님 경간은 어 써야 되지 않을까요 아 이 새끼가 인간성이 별로 안 좋은 놈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거를 세그머니 넣어놔서 우리를 완전히 혼란에 빠뜨리는 이런 문제가 돼 어이 그러지마 요 문제 하나로 이제 앞에 공식까지 잡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앞에 내용을 뭐 연연할 필요는 없어 문제에서 그게 다 나와 그러니까 진도를 쭉 끝까지 따라 붙으라고 어 뭐 앞에서 나왔던 얘기에서는 못 알아들을 수 있지만 이렇게 문제를 풀면서 얘를 잡으면 앞에 내용이 다 잡히는 거야 얕게 똑똑하게 스마트하게 알았어요 아 여기서는 경간이 필요 없지 아 실제 높이는 지지물의 높이로부터 마이너스 3분의 2 디프값 아 그렇게 구하는 거였지 아 알았습니다 됐어 요번에 13번 뭐가 뭐가 나와있나 잘 봐야 돼 자체의 중량과 빈설의 종합화증을 W1이라고 줬어요 어 지가 더해놨네 있으면 더할 거였는데 어 지가 합쳐놨네 풍화화증을 또 줬네요 풍화화증 바람에 날리는 거 그때 합성화증을 루아트 밑변의 제곱 플러스 높이의 제곱 하고 외쳐주기만 했어도 야 답은 끝났다 야 아 답은 4번 뭐 풀이 볼 것도 없지 그지 해설 볼 것도 없어 다음에 14번 철탑에서 전선에 옵셋을 주는 이유는 뭐라 그랬어 혼촉방지 단락방지 접촉방지라고 했었잖아 둘이 접혀닥 안 붙게 여기에서 아 옵셋 알겠습니다 다음 댐퍼 나와서 진동방지 댐퍼 진동방지 진동방지 댐퍼 16번 보겠습니다 가곤전선로에 전선진동방지를 위한 거에 아닌 거 아닌 거 전혀 관계없는 거 아 아까 말했잖아 강심 알루미늄 연선은 가볍기 때문에 진동이 일어날 수가 있어 댐퍼 달아준다 그랬잖아 근데 그 경동선을 이걸로 바꾸면 진동이 생기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옳지 않은 건 3번 나머지는 읽어봐도 되고 안 읽어도 되고 여유되면 읽어주고 네 다음 문제 애자가 갖춰야 될 구비적권 이쁘면 된다 이러면 안 돼 이런 소리 하면 안 돼 애자가 갖춰야 될 구비적권으로 옳은 거 그럼 나머지는 보지 말라고 답은 2번이고요 지지물에 전선을 지지할 수 있는 붙들고 늘어질 수 있는 충분한 기계적 강도를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야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해 힘이 있어야지 알아서 답은 2번 18번 송전설로에 사용되는 애자의 특성이 나빠지는 원인으로 볼 수 없는 것 답은 1번 필요 없는 얘기고요 2번 우리 이제 뭐 핀의 자루 얘기 들자면 뭐 이런 식이 되겠지 이런 식 여기에 이제 시멘트로 이렇게 접촉을 할 거고요 얘는 이제 캡이 되는 거고요 뭐 주철이 될 거야 주철 여기는 뭐야 도자기 할 때의 자기 여기에 이제 핀이 있고 그래서 얘네들은 시멘트로 발라주는 거야 붙여주는 거야 시멘트의 화학 팽창 및 동결 팽창에 의해서 특성이 나빠질 수 있어요 또 전체가 또 뭐가 될 수 있어 열 팽창의 차이에 의해서 또 이렇게 망가질 수가 있고 또는 누설 전류 때문에 얘네들이 또 편혈이 생길 수가 있는 거야 이러면 나빠지는 원인이 되겠지 유도장애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해설도 아주 자세하게 해놨는데 조금 이해하면서 가시는 게 좋을 거야 다음 현수의 자에 대한 설명이 아닌 걸 물어봤어요 현수 그러면 뭐가 나오라 그랬어 아니 아니 일단 핀 하면 뭐가 나오라 그랬어 핀 핀 갓 하고 나오라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갓 나오는 거는 누가 나왔어야 돼 핀이야 핀 현수 아니야 현수 아니야 갓은 누구야 핀 답은 2번 틀린 건 2번 20번 에자이 전기적 특성에서 가장 높은 전화 이건 하나로 잡아두라고 그랬잖아 유중 파괴 전화 140kV 건조섬낙 얼마였지 80 그게 제일 많이 건드려지는 거니까 건조 80 제일 센 거 유중 파괴 전화 140 정도 몰라 숫자는 몰라도 돼 제일 센 건 유중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 21번 예 뭐 나왔어 18개에서 23개는 몇 개 얘기하는 거야 20개 20개는 누구라고 그랬었어 345라고 그랬잖아 10개는 154 66은 5개 229은 2.5개 765는 40개가 되겠지 그래서 우선 345가 답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 아 그 얘기군요 알겠습니다 이거 꼭 잡겠습니다 표 하나 잡으면 되는 거야 아 그래서 이 표를 아까 설명해 주셨던 거구나 아 그렇게 내는 거구나 알겠습니다 예 송전선 현수 애자련의 연면 섬낙과 가장 관계가 먼 거 먼 거 블루 리액터는 페란티 현상을 방지하는 거야 페란티 현상은 내가 전기를 보내줬는데 내가 공을 10개 던졌는데 제 새끼가 12개 들고 있어 도둑놈이지 저거 야 이 새끼가 내가 10개 던졌으면 넌 최소한 10개보다 적어야지 내가 무슨 수로 너한테 정확하게 던지겠어 몇 갠 빠져 있어야 되는데 저 새끼 언제 어디서 훔쳐왔는지 두 개 더 들고 있어 말이 안 돼 이런 걸 우리가 페란티 현상이라고 해 페란티 현상 그거는 블루 리액터로 막아주려고 하는 거고 이 지금 하는 역섬낙 섬낙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1번 2번 3번은 맞는 얘기고 연면 섬낙 어 그거하고는 관계가 있지만 블루 리액터는 페란티야 페란티 아주 나중에 깊이 깊이 깊게 다뤄야 될 내용이니까 하나 기억해 놓으시고요 다음은 23번 가공전선에서 사용되는 현사 예련이 10개라고 했습니다 이때 전압부담이 최소인 거는 어디라고 해서 전선으로부터 8번째 지지물로부터는 3번째 또는 3분의 1 전선으로부터 3분의 2 어떻게 내도 맞춰야 돼요 답은 1번 기억하시고 가공선전선에서 사용되는 애자 1년 중 전압부담이 최대인 거는 전선에 가장 가까운 놈이지 선봉장 걔가 제일 전압부담이 크겠지 당연하지 않냐 그렇구요 25번 가겠습니다 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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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자의 삼락이 생기면 아크가 아크 아크 생긴대 아크 그럼 애자가 손상되잖아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애자를 보호해야 돼 아크 아킹혼 아킹혼 꽂아보지면 되죠 아킹혼 아킹링도 있고요 또는 우리 한국엔 누가 있어 소환 소각이 있는 거야 혼이 뿔 나발 그런 뜻이야 몰라도 돼 애자나 아씨 아씨 암화로들이 있는데 야이 그러지마 그러지마 답은 4번에 있고요 26번 아킹혼의 설치목적은 애자보 그러니까요 애자보 감사합니다 아 이런 얘기군요 아 객관식이니까요 문제도 아니네요 너무 쉬워요 그렇지 자신감을 갖고 반복학습을 해 알았지 26번 표준형 철탑이 아닌 것 오 그럴싸한 게 나왔어 내가 내장탕을 좋아한다 그랬지 근데 내선탕을 좋아한 내 이런 내선일체밖에 모르는 이런 쪽발이 같은 놈 이런 친일파 우리는 내장탕이라니까 오 내 이거 뭐야 예 아닌 거 1번 어 그런 게 있어요 그죠 예 직각 보이네 이렇게 외워도 됩니다 우리 철탑의 종류는 직각이 보이네 알아서 외워 알아서 이렇게 나오는데 뭐 외울 게 뭐 있냐 그죠 내선 이런 내선일체밖에 모르는 이런 쪽발이 같은 놈 이런 친일파 우리는 내장탕이라니까 오 내선 이거 뭐야 예 아닌 거 1번 어 그런 게 있어요 그죠 예 직각 보이네 이렇게 외워도 됩니다 우리 철탑의 종류는 직각이 보이네 알아서 외워 알아서 이렇게 나오는데 뭐 외울 게 뭐 있냐 그죠 내선 내장이라니까 내장탕 내선탕이 어디 있어 만들어버릴까 28번 지지물 전선의 지지물 양쪽 경관차가 큰 곳에 쓰는 이철탑이라고 하는데 이영 뭐 먹을래요 어 난 내장탕 늘 그렇잖아 왜 모르는 척하고 물어봐 난 항상 내장탕이야 이영은 내장탕 끝 29번 아까 얘기했어요 예 뭐가 나오면 예 뭐가 나와 있어 지금 수평장력이 나와 있잖아 수평장력 나와 있는 거야 대부분 이게 60도야 30도 하려면 전선의 지선을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60도로 줄 거라니까 그럼 이놈의 곱하기 2하면 대부분이 답이라고 킬로그램 폴스 힘이란 뜻이지 답은 3번에 나와 있습니다 아 그런 얘기 해드렸어 30번 지정전선도가 가공전선에 비해서 장점에 해당하는 것은 이 아니네요 아니고 끝까지 똑바로 읽어 이 돼지지X 장점이 아닌 거래 아닌 거 지중이 가공보다 나쁜 거 어우 3번이야 3번 그럴싸하지 송정용량이 가공전선에 비해서 크다 그래도 오우 그럴 것 같은데 아니야 가공전선도는 하늘 위에 이렇게 다니잖아 그지 그래서 바람이 불고 뭐 이래서 지금 이게 냉각이 돼요 그래서 더 많은 걸 보내줄 수가 있는데 지중은 땅속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다 매일일이 팬다라고 갖고 열기 빼줄 순 없잖아 그래서 대용량의 건 들어가질 않아 송정용량은 가공에 비해서 떨어져요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나머지 맞는 거 봐주시고 여기 특징 제가 뭐라 넣었는데 이렇게 다 보면 머리가 아파 일단 요 문제에 맞는 얘기 보시고 이건 비해서 작다라는 거로 고쳐서 읽으면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 다음 31번 지중 케이블에서 고장점을 찾는 방법이 아니구서 아까 얘기했잖아 매각 그러면 절연저항이라고 했잖아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아 그 얘기군요 매각 이렇게 이렇게 자주 나올 거야 아 고춧가루 부대야 매각 그러면 고춧가루 아 절연저항 이 새끼 어디서 또 나왔어 답은 2번 직류 송정 방식에 비해서 교류 송정 방식의 가장 큰 이점이라고 한다면 아까 얘기했잖아 교류가 좋은 이유는 어 전압을 변화시킬 수가 변압할 수가 있어 그래서 더 많은 걸 보낼 수도 있다니까 그래서 어 우리는 어 2번의 답이 있네요 변압이 쉬워서 고압송전에 유리하다 그게 교류 송전의 장점이야 가장 큰 장점 나머지는 읽어보지마 나중에 헷갈려 어서 본 듯해 냄새가 난다 그따구로 얘기해 니 발냄새야 잘 맡아봐봐 어 읽지 말라고 어 맞는 걸 물어볼 땐 맞는 것만 봐라 틀린 거 찾으랄 땐 틀린 걸 고쳐서 나머지 여유가 되면 읽으면 좋다 여유 안되면 어 틀린 것만 고쳐서 읽어보고 바로 패스 여러 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음 직류 송전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어 어 틀린 거 나머지 맞는 거잖아 맞는 거 읽어주라고 4번 비동기 연계가 가능하다니까 직류는 아무데나 철폐다 같이 막 연계해도 돼 비동기도 연계가 가능하고요 주파수가 달라도 주파수가 직류인데 주파수가 어딨겠어 그러니까는 역시 가능하다니까 주파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틀린 건 4번 아 둘 다 가능하구나 직류는 그게 하나 좋아서 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저 목포에서 어 제주도로 가는 거 이런 거 직류로 보내면 여러 가지로 편하잖아 그죠 야 이런 얘기도 있어요 자 34번 직류 송전 방식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교류 방식에 비해서 안정도가 안정도가 어떻게 된다 좋대니까 어 직류는 많은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교류 방식보다 안정도도 좋습니다 나머지 것도 반드시 좀 읽어주시고요 맞는 거 이거는 읽어봐라 잘못된 건 고쳐서 읽어라 자꾸 안정도가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지 35번 직류 송전 방식이 교류 송전 방식에 비하여 유리한 점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거 하고 물어봤네요 옳지 않은 거 답은 어디 있습니까 4번 뭐가 있어요 정류가 필요 없고 승합 및 강합이 쉽다 직류가 어 이거 되지 않잖아 그죠 정류 아 그런 거 없어 직류인데 뭐 그죠 틀린 건 4번이 된다 이런 건 쉬운 게 쉬운 건 꼭 맞춰야 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볍게 1장 전선로 많은 문제는 안 나와요 한 문제 정도 예상하고 가볍게 읽어주시고 공상 몇 개 공식 몇 개 근데 애매한 게 있기 때문에 어설붓하게 외우면 나중에 더 우리한테 피해를 줘요 할 거면 제대로 알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전력공격의 1장 전선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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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